오늘 올라왔죠? 꼼비 꼼비 꼬매 얘 또 신규 상장이죠? 며칠 선? 당분간은 3일 선 갖고 싸 보자구요 가비야 굉장히 우량 회사죠 좋은 회사죠 소프트웨어와 관련 회사인데 굉장히 알찬 회사다 가비야 들고 가야죠 며칠 선? 당분간 5일 선 갖고 싸 보자구요 뭐 재무구조 볼 것도 없어요 굉장히 우량 회사 항공전자인지요? 오늘 밑에서 툭 치고 올라왔죠? 자리가 굉장히 이쁜 자리에서 툭 치고 올라왔지요 자 이 친구도 3일 선 갖고 싸 보자구요 윗구리는 다르시요 이렇게 윗구리 요새는 다른 애들이 많아 뉴 영화 관련된 회사죠? 영화 제작 뉴 자 콘텐츠 영화 그동안 2만원에서 많이 떨어졌쇼 과거에 내가 유로 많이 못 벌었고 조금 벌었어 이 회사 옛날에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한번 수익내고 나왔죠 자 지금부터는 3일 선 갖고 싸 보세요 뉴 셀 바이 셀 바스 AI 오늘 마음 AI가 움직이면서 다시 조금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신규는 들어가지 말고요 1일 선 한번 갖고 싸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요 또 저 한 가재 3옵소아 감사합니다.